오늘 시간은 183페이지 전세권부터 하겠습니다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지급이 요소다 그 전세금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권의 포인트는 뭐다 전세금 지급이 요소다 전세금 지급이 요소니까 즉 요상으로만 가야 되는 거지 무상은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전세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몇가지 판례가 있을 거에요 첫번째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 없구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대신 할 수 있다 꼭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줄 필요가 없구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 대신 가름할 수도 있다는 판례가 있고 다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전 소유자 그 다음에 현 소유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누구한테 요구해야 될까요 네 전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다 현 소유자한테 요구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문제에 병전적으로 양쪽 다 전세금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 틀려요 현 소유자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 존속 중 그죠 기간이 완료가 됐다 네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 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네 요거는 분리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 양도 할 수는 없다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전세권은 전세권은 이 전세권은 자동 소멸 하는 거예요 자동 소멸 용익적 전세권 자동 소멸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채권밖에 없겠죠 근데 존속 중에는 분리가 안 되지만 기간 만료가 되면 전세권 없는 이 채권만 뭐 할 수 있다 네 양도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장래 기간 만료 시 장래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 조건부로 양도 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자 요런 판례가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 보실까요 전세금 가지고 네 전세금 기간이 끝났다 그죠 전세금을 주지 않네요 전세금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전세금 지급하지 않으면 네 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금 주지 않았을 때는 네 할 수 없습니다 경매해서 그 다음 뭐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변제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네 다른 게 아니고요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근데 주인이 뭘 안 주게 되면 전세금 주지 않게 되면 경매해서 뭐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전세금은 네 용익 물건이면서 플러스보다 담보물건 성질을 갖는다 이중 스파이 이중 스파이 기본적으로 용익 물건 이지만 자 존속증은 용익 물건 성질이 강하겠죠 그러다 기간 끝나면 이 담보물건 성질이 드러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이제 건물 일부입니다 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네 그때 특징 전부 경매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부 경매할 수는 없구요 함부로 경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낙대금 전부에 대한 뭐는 있다 우선 변제는 있다 하나 둘 셋 다섯 개 정도 전세금 관련된 이 다섯 개 정도 판례는 머릿속에 꼭 좀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개 자 그걸 바탕으로 21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네 21번 갈게요 갑은 자신의 엑셀 건물에 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설정 등기 맞춰 주었다 네 그러면 갑의 건물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전세권 존속 기간을 15년 정하더라도 10년으로 단축한다 자 이거는 전세권은 최장기 제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간보다 길게 정하면 단축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 봐야 단 기간 제한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0년 그래서 10년을 뭐 하지 못한다 넘지 초과하지 못한다 네 그 때문에 15년 정하더라도 10년으로 단축 끈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1억원을 현실적으로 수수할 필요 없이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취급에 가름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던 판례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갑의 x 건물 소요를 위해서 네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 회력은 그 지상권에 미친다 네 3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요 갑 토지에 자 지금 을의 지상권이라고 씁니다 지상권 갑이 x금 지상 취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게 아니죠 자 갑 여기 갑 수 있는데 갑이 뭐라고 씁니까 여기 지금 갑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권 그래 가지고 갑의 건물이 을한테 뭐가 설정됐다 전세권 설정됐다 그런 얘기죠 네 토지 소요자는 따로 있겠죠 그러면 이 건물 전세권 효력은 어디에도 미치고요 건물 전세권 효력은 당연히 건물에도 미치고 이 건물을 소요를 목적으로 어디에도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네 그래야지 건물 전세권 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건물 전세권 효력은 갑이 취득한 이 지상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네 맞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법정 갱신 되었습니다 법정 갱신 네 합의 갱신이 아니죠 법정 갱신은 자동 갱신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동 갱신은 뭐가 없어도 네 등기가 없어도 네 제 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네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서 제 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네 대항할 수 있다 네 당연한 겁니다 네 자동 갱신 또 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네 등기 없이도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이고요 자 다섯 번째 겁니다 네 합의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자 네 개학 전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등기를 쳤다 그리고 시작이 됐다 그럼 이 등기는 네 등기는 당연히 뭡니까 유효가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시작되기 전 등기 해놨다 하더라도 이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5번 지문은 x다 네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골고루 냈다는 거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23번 갈게요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네요 생략된 문제는 직접 풀어 보세요 자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장기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란 제도가 있습니다 네 최장기는 토지 전세권도 가능하고요 건물 전세권도 가능합니다 네 10년을 뭐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합니다 넘으면 단축합니다 넘으면 10년으로 빼버립니다 15년 아까 심의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최단기란 제도가 있습니다 최단기 이 최단기는 네 토지 전세권에는 인정을 안 합니다 어디만 한다 건물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단기 1년 미만으로 하면 1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네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거기 1번 지문은 1년 미만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토지에는 허용이 되지 않고 어디에만 건물 전세권만 적용되기 때문에 1번 지문 틀렸다 그런 얘기에요 두번째 토지 전세권자도 지상물 매출권이 인정된다 네 이거는 판례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네 건물 전세권은 건물 전세권은 네 부속물 매수 청구권 네 이거는 법 조문에서 인정되는 거고 네 토지 전세권은 법 규정은 없지만 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네 판례에서 네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질문이구요 자 세번째 지문은 아까 주인 바뀌게 되면 전세금은 네 신소유자한테 요구한다 그랬으니까 구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네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네 맞는 질문이구요 자 네 번째는요 채권 단번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네 장래 전세권자의 상식을 완전 배제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은 뭐하다 유효하다 네 이것도 맞는 질문이에요 자 네 번째 질문 됐구요 다섯 번째 질문 네 3번 4번 됐구요 5번 자 그 다음에 채권 담보 목적 전세권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자 설정자 및 제3자 있으면 전세권 명의로 하는 것도 뭐하다 가능하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이니까 네 별표해 두시구요 24번은 별표해 두세요 옳은 것 틀린 것이 네 가지나 있다는 얘기죠 자 1번 봅시다 전세권은 물권 맞습니다 양도액이나 담보증을 설정해서 금지할 수 없다 네 틀렸네요 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뭐하다 유효 특약은 뭐하다 유효합니다 이때 비교할게 뭐가 있을까 네 지상권 비교해 줍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세트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 특약은 무효 기억하셔야 돼요 지상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 네 해서 1번질문 틀렸습니다 금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등기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도 당연히 틀렸습니다 전세권은 물권 맞기 때문에 설정자 동의 맡을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틀렸구요 자 세번째 겁니다 법정갱신이라고 되어 있죠 합의갱신이 아니구요 법정갱신은 자동갱신이니까 요거는 뭐가 없어도 네 등기 분류 등기 없이도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심하시구요 법정갱신 잘 기억하시구요 오번째 네번째 약정 없는 경우 전세권 경우에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다 4번이 맞는 질문이네요 자 거기 묶을 말이 소멸을 통고 그 키워드 소멸을 통고 요건 집중하셔야 돼요 요건 어디서 나오냐 요 법정갱신 됐을 때 무슨 갱신 법정갱신 됐을 때 첫번째 전세권 계약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갑니다 다만 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가요 기간 뭐가 없다 약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쪽 저쪽 소멸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갑도 통과할 수 있고 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갑이 통과하면 6월이 지나야지 끝나고 의도 6월이 지나야지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 3번하고 4번은 한 세트에요 한 세트입니다 자동갱신 됐다 전계약 갔다 다만 전계약 중 기간만큼은 약정이 없어서 이쪽 저쪽 통고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정갱신은 통고랑 한 세트 잘 기억해 두세요 법정갱신 시험에 나오겠죠 자 4번 맞는 질문이구요 5번입니다 일부 전세권자 전세금 반환 받지 못했다 전부 경매 아까 했었습니다 네 일부 전세 무슨 전세 일부의 전세 했는데 어떻게 함부로 전부 경매할 수는 없죠 그러나 조심할 것 병락대금 전부에 들어가는 뭐는 있다 우선 변제는 있다는 것 아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4번은 정답이 4번 옳은 것이니까 체킹해서 기억해 두시구요 네 다음에 이제 건너갈게요 27번 갈게요 네 존속기간에 가는 얘기에요 자 27번에 1번입니다 존속기간을 당사자가 임밀히 정할 수 있고 최장기 제한은 없다 다시 또 대풀이 되네요 최장기와 뭐가 있다 최단기가 있다 네 최장기는 최장기는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된다 최단기는 토지 전세권은 없고 건물만 된다 이건 법 조문 이야기죠 무슨 이론적 사항은 아닙니다 조문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최장기는 자 10년 넘지 못한다 1년 미만정하면 1년으로 번단 얘기죠 네 그렇단다면 1번 지문은 틀렸죠 네 최장기 제한이 없다 있으므로 1번 지문은 뭐다 X 두 번째 지문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는 1년 미만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네 토지에는 없다고 최단기가 됐으니까 2번도 X 세 번째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매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네 했습니다 아까 건물은 뭐구요 부속물 자 아까 읽습니다 건물은 뭐라고 쓰구요 네 부속물로 가는 거예요 건물은 건물은 부속물로 놀면 되는 거구요 토지는 뭐다 네 지상물로 가면 돼요 따라서 3번 지문도 X 네 번째 지문입니다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았다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통고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네 방금 전에 여기 여기 자동갱신 됐을 때 소멸 통고는 6개월 6개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고를 하게 되면 네 즉시가 아니구요 네 네 6개월이 지나야지 끝나기 때문에 4번 지문도 X 자 다섯 번째입니다 토지의 전세권자가 경계 근방에서 건물을 모하기 위해서 축조하기 위해서 이후 토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를 대해지 않고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네 다른 건 아니구요 자 소유자가 있습니다 네 네 소유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 부동산 소유자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상림 관계라고 하지요 네 소유자 상림 관계가 있듯이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우리 전세권을 설정받게 되면 네 소유자의 점유가 네 점유하는 사람은 이웃 부동산이랑 사이좋게 상림 관계에 따라야 되듯이 이 점유가 전세권자한테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소유자의 무슨 관계도 상림 관계도 당연히 전세권자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당연한 거에요 그래서 27번은 몇 번이다 5번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네 네 다음에 한번 28번 한번 가볼까요 28번 네 전세권 자 기억 법정 갱신은 네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네 맞습니다 법정 갱신은 토지는 없고 건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최단기 제한은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토지 전세권에는 없고 건물 전세권에 인정되는 거 두 가지가 바로 뭐다 최단기 하고 그 다음 뭐다 네 법정 갱신 두 가지 기억해 두세요 토지는 없고 건물만 있는 거 최단기 하고 뭐다 법정 갱신 자 자 ㄷ 가봅시다 전세권자는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물건이므로 자 ㄹ 입니다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네 ㄷ 을 마치고 ㄹ 을 틀리면 안됩니다 네 수선의무는 누구한테 있으니까 수선의무는 주인한테 있는게 아니구요 빌려 쓰는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까 수선의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에요 따라서 필요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는 을이 지출한 다음에 이것을 누구한테 갑한테 청구한다 라는 것은 논리 모순입니다 ㄷ ㄹ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ㄹ x 구요 ㅁ 토지 전세권자 지상물매수청권 인정된다 방문했습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ㅂ 전세권자의 처분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ㅂ 할 때 조심할 것이 지상권 기억하세요 네 지상권 양도금지 특약은 무효 그죠 전세권 양도금지에 유효입니다 자 ㅅ 입니다 네 건물 일부에 설정된 자 전체 경매할 수 있어요 네 일부 전세는 뭐 할 수 없다 일부 전세는 뭐 할 수 없다 네 전부 경매 안돼요 함부로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우선 변제 있다 그랬구요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 성립 묘소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해서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은 리얼 ㅅ이요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모아서 낸 거니까 한번쯤 기억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구요 다음에 전세권 소멸효과 갑니다 31번 갑과 을은 을수의 건물에 대해서 전세금 1억원 설정하기로 등기도 경매했는데 틀린 것도 있습니다 자 을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갑은 전세권 설정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갑은 소유권 을은 전세권 자 갑시다 1번 전세권 존속 중이라도 장래에 전세권이 수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 발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위하게 양도할 수 있다 네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중복된 겁니다 존속 중은 네 같이 살아야죠 네 그래서 존속 중 뭐 할 수 없다 분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뭐가 되면 만료가 되면 뭐가 없어진다구요 전세권은 자동 소멸하기 때문에 네 이 채권만 양도할 수 있겠죠 존속 중은 채권과 전세권은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분량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고 이건 죽으니까 그죠 살아있는 동안은 같이 가지만 죽으면 없으니까 혼자 양도할 수 있으니까 비록 A 시점에서 그죠 장내 발생하는 이런 채권을 조건부로 양도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요 자 두번째입니다 기간이 끝났다 자 보세요 주인은 주인은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전세금 반환이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 빌려 쓴 사람 뭐냐 목적물 반환 하면서 등기를 했으니까 말서 서류를 줘야죠 말서 서류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다 네 동시 이행 관계다 라는 거죠 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니다 갑의 의뢰계 전세금 반환 받지 못한 경우 목적물 인도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네요 자 이런걸 이제 응용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 이행 관계다 그럼 이쪽도 변제기구요 이쪽도 변제기란 얘기죠 서로서로 동시 이행 관계 있으면 자 계약법에서 그 자체로 그 자체로 서로서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는 겁니다 항병권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뭘까 항병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 면제 따라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서로서로 항병권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경매를 집어넣으려면 이쪽을 이행지체에 빠트려야 돼 그러니까 갑이 경매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지체에 빠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목적물 인도 없이 그죠 그러면 이 목적물도 반환해야 되고 말서서류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서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트려야지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따라서 3번 지문은 네 잘못된 지문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동시 이행 항병권하고 이행지체가 한 세트로 노는 요구를 잘 기억하십니다 자 네번째 지문은 만일 갑과 을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을 병세 3자 간 합의에 있어 병명으로 등기했더라도 역시 뭐하다 유효합니다 4번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다섯번째는 전세권이 성립한 후 소유권이 을에서 정으로 바뀌었죠 네 그럼 전세금도 정이 다 안고 갔을 거예요 따라서 을은 네 전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주의를 상실해서 전세금 반환 업무를 부담한다 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번에 3번은 출제는 전세권이지만 알고 보면 뭐다 동시 이행하고 이행지체 요거 가지고 낸 거예요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32번 가봅시다 전세권 32번 전세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첫번째는 유입비입니다 유입비 네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안 되죠 구별 하셔야 돼요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요구 못하고 유입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입비 요구할 때 가액증가 현존 맞습니다 가액증가 현존이란 이 말은 어디서만 논다 유입비 그리고 선택은 당연히 누가 안다 네 소유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권자가 청구하고 전세권자가 선택한다면 안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번째 지문은 틀렸죠 전세금 지급 현실적 수수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반환 그저 가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기존 채권 가름 가능하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 하더라도 대신 하더라도 전세권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2번 지문 틀렸고요 자 세번째 지문 네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려면 설정자에 대해서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말서 서류 제공해서 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트려야 된다 방금 전에 이 얘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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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이행 지체에 빠트려야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죠 지체가 아닌데 경매하는 것은 안 되고요 자 네번째 지문은 네번째 지문은 일부 전세죠 일부 전세는 전부 경매 안 돼요 함부로 경매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경매 했을 때 전부 들어가는 우선 변제권은 있다는 판례예요 네번째 거 그래서 거기 읽어 보셔야 돼요 전부 우선 변제는 있으나 전부 경매할 수는 없다는 거 네 다섯 번째네요 전세권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네 그럼 이런 거에요 전세권 등기가 돼 있고 그 뒤에 저당권 등기가 나왔다는 얘기요 네 그래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그죠 네 새로운 주인이 경락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게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대항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 그죠 저당권보다 앞에 들어간 선순위 전세권은 네 경매시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대항할 수 있죠 네 그래서 32번은 별표 좀 해 두시고요 판례 태도니까 여러 번 여러 번 좀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세권 이야기가 되고요 네 다음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담보물권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파트마다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전세권은 5개 가지고 집중하시고 자 유치권 가면은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이 뭐다 타인 물건 관련돼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를 해야 되고요 두번째 이 타인 물건 관련돼서 지출 지출 비용이 있을 거에요 이거 달라는 상한 채권이 변제기에 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한다 안주면 유치할 권리가 시작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점유가 돌다가 유치권이 맞물려 돌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유치권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 점유가 상실되면 네 유치권도 뭐하고 함께 소멸하고 그렇다가 그렇다가 점유가 다시 부활하면 다시 살아나면 네 유치권도 다시 뭐한다 부활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두고서 여기서 아 여기는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는 있어도 네 물청은 있다 그러나 유치권 기초로 하는 물청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치권 물청은 없습니다 맞으세요 어쨌든 이걸 줄이면 줄이면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공식을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두 번째 파트는 유치권자한테 인정이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것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것은 암기하는 거죠 네 우물에 뭐가 없다 네 물이 없다 우물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목이 마를까요 타는 뭐다 목 마르 자 첫 번째 우는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당 먼저 요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물상대의성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물청이 없다 물청이 없다 무슨권 물청 네 본권 유치권 기초라는 물청이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점유권 물청은 있는 건 별개 문제 점유권 물청은 있다는 거 다음 타담보 제공 입니다 다른 담보 제공 할 테니까 타담보 제공 청구권 타담보 줄 테니까 유치권 좀 풀어 달라 그래서 요거는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요 없습니다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채무자 권리입니다 채무자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되는 것 인정되는 것은 뭐 있을까요 네 경유비 관계 휘발유가 아니고요 경유비가 휘발유보다 한 200원 정도 싸더라구요 경유비 무시하지 말 것 관가하지 말까 그래서 무슨권이 있다 네 경매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 대표는 뭐 할 권리다 네 유치할 권리가 포인트가 되구요 또 점염에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 주세요 비용 상환청구권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간이변제충당권 경매하기 그런 경우는 그 목적물 수입권 가져가겠다는 얘기구요 또 과실을 수치해서 변제충당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잘 보세요 여기 몇권은 있는데 여기 우선변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세트 세 가지 세트 공식 점유 채권 유치권 인정 안 되는 것 의물에 물이 없다 타는 목마름 인정되는 것 경유비 간과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유치권 자 유치권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 볼게요 197 페이지 일단 담보물건 성질이 나오네요 자 담보물건 성질 해 볼게요 1번 보시면은 담보물건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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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채권이 있구요 그 밑에 유치권 질권 자당권 담보물건 이 있으니까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 주가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함께 소멸한다 이걸 부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요 자동소멸입니다 다음 주된 채권이 움직이며 이것도 함께 함께 이전할 수밖에 없죠 이걸 수반성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권 네 채권 전부 변제되지 않으면 변제 안되면 네 담보물건 담보물건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이걸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는 얘기에요 소리비 채권 10만원 나왔다 자동차 유치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 있어요 소리비 8만원 냈어요 네 그러면 카센터 주인은 계속 전부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흐륙이 미치는 것이 뭐다 불가분성 또 채권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기 천원 상태죠 네 8억을 갚았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죠 2억 잔액이 남았죠 네 잔액이 여기에 남아 있을 때 전부에 흐륙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흐륙은 어떻게 한다 네 여전히 목적물 전부에 흐륙이 미친다 이런 얘기에요 다 갚을 때까지 계속 효력이 미치는 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이라 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은 우선변제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우선변제가 있을 때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변제가 있는 것은 어디다 우선변제는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가 없어요 그래서 물상대의성이 없습니다 여기 아까 우물에 물이 없다 했습니다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가 있고 물상대의성이 있습니다 변형된 가치물 네 그거 기초로 해가지고 1번 문제 푸는 겁니다 자 1번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네 맞는 질문이야 엄격 유치권 채권 그래서 부정성이 부정성이 가장 뭐하다 엄격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일부가 변제되면 자 일부도 담보물건 구성력에서 벗어난다 2번 틀렸죠 네 불가분성 무슨성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 혈액이 미치는 건 뭐다 불가분성 2번 틀렸고요 세 번째는 물상대성은 우선변제 효로 있는 물상대만 인정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우선변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데 우선변제가 생명입니다 우선변제가 있으면 변형된 가치물에 효력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이건 물상대성 인정됩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 담보물건은 타 물건을 원칙으로 한다 많은 얘기에요 네 자기 부동산에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저당권자 자신이 소유자이면서 자신이 유치권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5번은 방금 했던 거 맞는 질문이고요 네 불가분성 무슨성 불가분성 한번 기억해 두세요 담보물건 불가분성 전부의 효력에 미칩니다 자 문제 2번은 이제 기출문제네요 네 저당권 2학입니다 물상대위입니다 물상대위 자 대유할 물건이 제3제에서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다 네 1번은 제3자가 압류해주면 네 땡큐 내가 할걸 제3자가 압류해주면 고맙죠 그래서 1번 지문 x 두 번째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을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2번은 도대체 뭘까요 판례는 이런 겁니다 갑이 수익권이 있고 을이 전세권이 있습니다 을은 갑안대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뭐 10억 있다 합시다 이 전세권이 저당권 목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병도 채권 7억이라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됐다 그런 얘기에요 자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권은 자동 소멸 입니다 말소 소멸 아니에요 모를 때는 자동으로 가세요 전세권 자동 소멸 합니다 말소 하지 않아도 자동 소멸 입니다 그러면 전세권 자체는 저당권은 뭐 할 수 없는 거에요 실행할 수는 없죠 없는 거 가지고는 실행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병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병도 뜻이 있는 거죠 자 이 채권을 해살려면 이 저당권자는 이 을이 갑에 대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거든요 요걸 병이 압류를 하는 거에요 압류 자 이 자체는 실행할 수가 없으니까 변형된 가침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여기 압류를 걸게 되면 네 이게 바로 뭐다 물상 대의 형식으로 네 우선 변제 받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소유권 전세금 채권 전세권 있고 여기에 저당권 붙여 있다 그러면 병이 노리는 숫자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갑한테 이 채권이 있으니까 저당권 붙인 거에요 따라서 기간 끝나고라면 실행할 순 없지만 이 채권을 압류를 해서 특정성을 유지해 가지고 물상 대형식으로 우선 변제 받는다 네 혹시 바깥에서 이걸 압류해주면 좋습니다 내가 압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 3자가 압류해주면 땡큐죠 뭐 그렇죠 3번 보충해 드렸고요 자 네 번째 겁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유한 물건이 인도된 후 네 그러면 이 전세금이 전세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 지급되기 전 지급 이전 이렇게 압류가 들어가야 되지 지급 이후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3번 X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급 또는 인도죠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가 들어가야지 특정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특정성 유지 압류되는 이유는 안 될 것이고요 네 번째는 화재보험금 청구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4번이 맞습니다 무슨 청구권 네 화재보험금 청구권은 변형된 가치물이기 때문에 물상대의가 인정됩니다 하나 조심할 것 가끔 매매대금이 나와요 가끔 매매대금이 나와요 매매대금은 변형된 가치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5번 판례를 보시면 네 협의취득이라고 되었을까요 네 협의 강제가 아니고요 협의취득한 경우는 이거 이거 판례 태도가 이렇습니다 사법상 매매랑 같기 때문에 이건 매매대금이랑 같은 거다 그래서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래서 5번 지문 X 그래서 5번은 협의취득 강제취득 공용증수가 아니고 협의취득은 매매와 같기 때문에 그 보상금은 매매대금과 동일한 성질이기 때문에 네 물상대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은 4번 네 문제 맞힐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고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이야기는 잠시 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